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구 개동에 위치한 상각건물 매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호선 안국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이며, 현대 사옥 뒤편에 위치해 직장인 유동인구 및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도 좋은 올근생 건물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며 주변의 명소, 유명 맛집, 카페 등이 있습니다. 북촌에서 삼청동까지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추후 송현동, 이건희 외장 기증관이 완공되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울 중심지 빌딩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창덕궁과 경복궁에 이어주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호재가 큰 상권이어서 보유만 해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 음악연습실로 사용 중입니다. 지상 1층 커피숍, 2층 쭈꾸미 전문점, 3층 사무실, 그리고 옥탑이 있습니다. 매물 주변의 모습입니다. 우선 매물이 있는 주변을 살펴보시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 면적 안내하겠습니다. 대지 42평 건물 면적 25평 연면적 90평입니다. 지하 1층 음악연습실로 사용중입니다. 지상 1층 커피숍 2층 쭈꾸미 전문점 3층 사무실 그리고 옥탑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은 없습니다. 현대 사옥 뒤편에 위치해 직장인 유동인구 및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도 좋은 올근생 건물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며 주변의 명소, 유명 맛집, 카페 등이 있습니다. 북촌에서 삼청동까지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추후 송현동, 이건희 외장 기증관이 완공되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울 중심지 빌딩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호재가 큰 상권이어서 보유만 해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층별 보증금과 월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00만원입니다. 보증금 모두 합폐 1억 1천만원, 임대료는 총 645만원입니다. 대지 42평, 건물 면적 25평, 연면적 90평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 매물의 매매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42억, 7투자금은 4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도 좋은 올근생 건물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지 빌딩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호재가 큰 상권이어서 고유만 해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자부동산으로 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